자 오늘은 숫자 1에서 10까지 플러스 마니스 타임 스퀴즈 가보겠습니다. 자 여러분의 실력을 보여주세요. 파란색 박스 부분 단어 스펠링 맞추기 0 플러스 1은 자 여러분 무엇이죠? 0 플러스 1을 계산해주세요. 영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? 3, 2, 1, 1, O, N, E. 파란색 부분 N 정답입니다. 맞으면 1점 되시겠습니다. 레디? 플러스 맨너스 타임즈. Are you ready? 첫 번째 문장입니다. 1 플러스 1은 스타트 레더 T 3, 2, 1, GO! T, W, O, 2 정답 2 2점 되시겠습니다. 두 번째 문제입니다. Remember the word 4, 2점, 9, minus 2, 3, 2, 1, go, S, E, 정답, 7, 9, minus 2, equals 7, 7 되겠습니다. 7, 7, 2점, 6, plus 4, 숫자는 잘 되는데 영어로는 안 되나요? 세 글자 첫 번째 파란색 박스 3, 2, 1, go, T, E, N, 10 영어로 10은 10 1점, 3, plus 6 Start letter N 3, 2, 1, N, I, N, E, 9 3, plus 6, equals 9 9을 영어로 9 9, 3, points 2, 2, 2, 1, go, S, I, X, 6 6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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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, 6, 7, 7, 8, 9, 10 정답, 1 곱하기 3은 3, 3, 5, 6, 6, 7, 8, 9, 10 I, V, E, 5 되겠습니다. 5, 6, 마이너스 1, 5, 5 되겠습니다. 5, 3점, 4, times 2, 4, times 2, 스펠링이 어렵네요. 3초, 3, 2, 1, go! 5, 2, I, G, H, T, 8. 4 곱하기 2는 8. 8을 영어로 8. 다같이 8. 3점. count your score. 여러분의 점수를 계산해 주세요. 만점은 바로 20. 20점 되시겠습니다. Congratulations. Good job, everyone. 1 플러스 1은 3, 2, 1, go! 2 2점 2 플러스 2는 3, 2, 1, go! 9, minus 2 7 6, plus 4 9, minus 2 7 6, plus 4 3, 2, 1, go! 3, 2, 1, go! 3, 2, 1, go! 1, go! 4, 3, 2, 1, go! 6, minus 1, go! 3포인트! Excellent! See you next time! Bye!